한콩티 한콩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뭐야 그게 인사야 야 넌 나가려고 세수한 거 아니었어 왜 또 누워 왜 또 누워 세수를 했는데 왜 꼬라지가 그래 루티스도 닦아줘. 내가? 한콩씨 맛있는거 먹었죠? 맛있지? 네 뭐 인복과 제복이 있다고? 나 참 어디? 인복과 제복이 있어 인복과 제복이 누구야? 우리겠지 이렇게 거둬먹이고 사니까 그지 야 한콩씨 좋겠다. 나는 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는데 너는 인복 제복이 다 있냐? 부럽다 인복이 많아야 한다고 그랬어 인복이 없어 한콩씨 겁나 부럽다 자꼬야 또? 자꼬야? 에휴 이 새끼 얼굴 이거 딱지 이제 이제 꼬들꼬들해졌구나 으응 귀는 왜 그런데? 자꾸 털고 귀를 자꾸 왜 탁탁탁 털지 귀 좀 닦아줘야지 귀 까만거 묻은거 너 뭐 묻은거야? 나한테는 자꾸 짜증 부리니까 아 그래 아휴 잘생긴 한콩씨 잘생긴 한콩씨 잘생긴 한콩씨 으응 엄마가 아침에 이거 안 닦아줬네 닦은거 같은데 그 얼굴에 햇살이다 여기? 여기? 그 탁탁 터는데 까만게 그 흙탕물 같은거 끝에 귀끝에 딱 어 이거 전번에 싸워가지고 여기 상체 입고 왔었어 아휴 아니 무슨 나이 먹고도 싸우냐 기력도 넘친던데 귀족도 딱 같아 아휴 고롱고롱고롱 좋아 맛있는거 먹고 좋은소리 많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꼼씨 야 너는 인복제복이 있어서 좋겠다 새해 복 건강하게 우리 살자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보자잉 미니에 구성에서 뭐 이런게 나온다 어 뭐야 그거? 아 코딱재같은거 몸 좋은거야 그런거름 가래 끓는 소리가 그냥 기분좋아 어 목걸이 바꿔야되겠다 겨울이라 내가 닦았는데 응 이제 지금은 진득이 없을때라 응 황씨가 너도 배 누거프면 임신했냐고 그러겠다 대장이한테 맨날 임신했냐고 그런다 새끼 낳겠다고 죽겠다 아주 아무도 그런다 황콩씨 너 목욕좀 해야되겠다 진짜 날 따뜻해지면 망에 들어가서 목욕 한번 하자 알았지 응 상처가 나서 이게 뭐냐 얼굴이 되게 안나와서 날씨가 추워서 긴갑이야 응 그 고름이 쪄갖고 내가 한번 또 닦잖아 그런거 같애 어 이제는 제대로 닦지않는가 모르겠어 응 안걸들 아프겠어 아휴 뜯지마 지금은 뜯지마 그냥 겉에만 닦아줘 아파 아파 상처가 엄청 깊게 난거 같애 아휴 더러워라 아휴 더러워라 진짜 너 뭐야 눈 녹아가지고 질뻑거리는 그런 흡탕 눈 차라리 비 맞고 오는게 나서 흐름이 깨끗해 우비 저 새끼 꼬리 봐봐 통닭이처럼 다리 붙어가지고 지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 더 relative 앙 unanimously wrest ov 열심히